여러분 쫀득이 저한테 하나 주실 분 왜요?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줄게요 술이요? 뭔 예술한다고 너 내가 임마 그냥 해 아유 집에 가요 그냥 가고 싶다 해 하나도 제가 오늘 휴가영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또 욕을 할 거예요 휴가 다 받으셨죠? 네 저는 제가 왔어요 뭐 여기 찍으면 안 되나요? 아 좋아 기밀이 못 맞춘다니까 5 3 3 5 4 3 3 바라보는 거잖아 아줌마 버려 두 장 간신히 모았는데 두 장 뺏어오라는데요? 와 진영 자 먹을 거 취해야지 카메라 아프니까 아 카메라 어디 있었어? 아 씨 몰라 형 왜 갑자기 쓰레기 청소해요 갑자기 지민아 넌 밥 먹고 안 씻냐 네? 지민아 형 빼고 다 치워 형이랑 누구야 왜 왜 지민아 왜 밥 먹고 안 씻냐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? 네 들었어요 들었어요? 들었어요 들었어요 지민아 너 그러다 하나도 못 맞추겠다 지민아 상상에서 웬말이야 신세가 야 지민이 따라다니깐 여기서 해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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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왜 왜 왜 왜 왜 나무 다 했어? 어렵나 이게? 어려워? 너 하나도 못 맞출잖아 어렵냐? 네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나는 문제 맞추는 것보다 지민이가 맞출 수 있는지에 좀 더 포커스 아니 좀 더 집중을 할게요 윤경 많이 욕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윤경을 욕하는 그날까지 먹 dai ravati 예술 집사 3 고맙습니다 고백 Crerement 고백 고맙습니다 Shift